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희를 그렇게 지켜주시다가 이 자리에 선교 집회로 부러놓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선교수님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 선교 집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운동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. 모든 영광을 오직 죽게 두려워 두려워니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는 주의 종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오직 죽게 영광을 보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성마들 보내주시옵니다. 아멘 아멘